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이 자진 시정 방안을 내놓고 과징금 등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청했습니다.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. 공정위는 그동안 주요 포털 업체들이 돈을 낸 업체의 상품은 눈에 잘 띄도록 검색 결과 상단에 보여주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.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포털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. 공정위는 전원회의 수사입니다.